관객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 공조2 인터내셔널이 6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극장을 찾아주시고 또 공조2 인터내셔널을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연휴에도 공조2 인터내셔널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조2가 벌써 6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공조2 인터내셔널이 드디어 600만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600만 관객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엔창왈람과 좋은 후기 주변 분들께 추천은 사랑입니다. 700만 가자. 600만 돌봐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so much. We've heard that so many of you have come to watch 공조2 인터내셔널. And we just want to say thank you. 드디어 공조2가 600만을 돌파했다고 들었습니다. 힘없이 지금까지 쭉 오래오래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서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또 700만이 만약에 된다면 그때 또 한 번 다시 다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아낌없이 계속해서 사랑해주세요. 극장에서 걸려있는 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